제주 MBC는 4.3 71주년을 맞아 4.3의 아픔과 화해, 상생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다큐멘터리 산들바다의 노래와 4.3 속 제일 제주인 10부작 멈출 수 없는 기억을 시작으로 2일에는 4.3 수형인 끝나지 않은 재판이 방송되고 3일에는 테마기행길 4.3의 기억을 걷다 편과 제주 4.3 71주년 보도 다큐멘터리 희춘을 선보입니다. 4월 5일 금요일에는 테마기행 제주 4.3 역사의 기억을 찾아서와 생방송 제주가 좋다가 4.3 특별기획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꽃피는 4월 새로운 봄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제주 MBC가 준비한 제주 4.3 주간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Ganze 감사합니다.